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프리카 일본 스트리밍 사이트 똑같아 코리아 스트리밍 사이트 아프리카 오케이 오케이 겐지 더블 겐지 오케이 브라더 브라더 난 겐지 브라더 한조 아니 하하하하 한조 한조 끝? 끝 끝 끝 넌 겐지 그리고 저는 한조 오케이 우리 브라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겐지 하하하하 넌 레벨 10 10 네 근데 근데 겐지 아주 좋은 오케이 하하하하 레벨 10인데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오 오케이 4 3 2 1 렛츠고 로고 하하하하 와 우리 한조 대박 3킬했네 오케이 아이 체인지 얌 오케 오케 让 예수 조 hot cos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리우 코믄 city 오케 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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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se & 노킬 노킬? 어? 유즈 울티메이트 앤 노킬? 아아 유니풀 오케 오케 어? 어? 왓 왓 왓 아이 미즈 테이크 디바 울틴 아... 음... 오케 에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... 첸지 키로 이거 시프트 누르고 날려 써야되는데 잘 못했네 아이고 디바 아이고 디바 오케이 오케이 체인체인지 첸지체인지 미호 이와 스틸 한국이니 겐지하고 일본이니 디바하고 하하하하하 흐흐흐 호타아 오케이 오케이 백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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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더블킬 더블킬 나잇 오케 드리플 드리플 오예 디모찌 아아 아아 디모찌이 아아 네 굿굿 오케이 굿굿 아 굿굿 올모스트 파티 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꼴짝이님 들어오셨나 마이크 되시나 꼴짝이님 아 마이크 아 아 오케오케오케 아 안녕하세요 저쪽에는 이제 테이라고 롤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오버워치는 니비구요 네 어 엔드 엔드 어 디스 프렌드 어 코리안 어 페이 페이머스 할까요? 네? 페이머스는 페이머스 빼주세요 그거는 좀 오케오케 카툰? 에 에 그 뭐지? 카툰이스트 말고 또 뭐했지? 어 드로 드로 카툰 드로 카툰 병맛 카툰 뭐라해야되지? 카툰? 어 퍼니 카툰 오케 카툰네 오케 네임 카툰 에 망가 망가 오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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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보여주죠? 링크해가지고 보여주기니까 그거 일본어로 보냈다는거 있어요 아 그래요? 에 누가 보냈다고 했더라구요 아아 그거 보냈 된거 여기 링크 스카이 뭐야 어디다 링크좀 해 줘가지고 거기에 좀 해 줘서 오케 어 레벨 4개 아 레벨 헉 소하이 저 부캐로 해야될거같아요 볼쟁이님 이거하고 테이 레벨이 너무 낮아서 네네 아 네네 힘들거 같아서 제가 부캐로 해야될거같애 아 프로게마 고고 프로게임은 이까 아아 아아 아니아니야 그 프로게이머는 롤에서만 프로게이머였더라구요 잘보니깐 리바 어 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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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테이 활 활 롤? 노모어 롤? 노모어 롤? 롤? 네 어 롤 롤 아이 플레이 롤? 예스 아 킵 킵 플레이 롤? 예스 코리안 롤 붐 코리안 롤 어 소맨이 브라울롱 아 아 아 아 아 솔러큐 솔러큐 콜정희님 네네 일본 배우.. 어 뭐야 어디갔지 야매 일본어가 얼마나 도움되는지 한번 일본어로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마나에서 배우니 아 자신감있게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리포 들어와요 제가 의외로 마나랑 다르게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? 아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들어갔어요 오 굿 나이스 굿굿 나이스 코미네이션 이네 이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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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재밌는 마나 그리는 사람들은 다 정상인이더라구요 그 다 정상 정상적이더라구요 레바님도 그렇고 보니깐 괜히 부끄러워요 내심 기대하면서 얼마나 재밌을까 하면서 코볼링볼링 거리고 있었는데 오케이 원래 태이 태이랑 하면은 같이하는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 분이랑 있는데 오늘 안계시네 아직 말도 잘 통한거 좋을텐데 오케이 태이 하하 어 웨이트웨이트 트랜스 트랜스레이터 인바이트 웨이트웨이트 오케이 네 폴쟁이님의 팬 폴쟁이님의 팬 폴쟁이님의 팬이자 같이 게임하고 싶다고 아 폴쟁이님 너무 좋아요 깜짝이야 아 아 지금 이어폰으로 있거든요 이어폰으로 해냈거든요 지금 풀사운드로 바로 호감도 마이너스 백 ith 오토이 엘빗 잠깐만요 아 태이는 아 아 태이사나곤 아 어 어 아 어 에듀 에듀 헤헤헤 헤헤헤헤 어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고고 ayr 아 아 어 저거 토이렛! 오케이 오케이 아 미투 토이렛 토이렛 우리한테만 말할때도 영어로 할필이 없는데 영어로 말하시네 지루님 네? 오자마자 빵 터트리고 시작하시네 네 뿔쟁이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금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가셨는데 아... 개구멍님 네 잠깐만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 뭐하는거야 뭐라고요? 저 안 깨우시고 뭐하셨냐고요 지금 볼쟁이님이 게임하는데 같이할 사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쪽에 단톡방에 전화로 하셨어야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조세호야? 지루님 번역사로서의 역할을 잘해낼 수 있겠습니까? 저요? 네 코코링님이 거의 현지인급인데 아 저는 한국현지인 한국현지인은 뭐야 한국원어민 그냥 한국인이잖아 믿음직하다 믿어볼게요 역시 믿음의 김진우 완전 믿음의 아이콘 저 영어로 말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것들 헬로우 그렇게 막 너무 자기적으로 말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만큼 트러스트 아이콘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흐흐흐 오케이 마마마시 오케이 트러스트 아이콘 오케이 I love you 자기야 다른 말인지도 모르겠다 어 메이 아, I play 메이 메이 메 메 메 메 메 메 메 메 메 아 아 으 하하하하, 뱃 youngsters 아 영어로 3. 두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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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Let's play, let's play Okay, I love you, I love you Okay, 김치! 김치! 김치, 김치!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도 끝났고요 어 리포와 리포 비엔덩이 아이 아 아 아 아 아 이걸 지금 오케이 안 기모띠 아 이즈 네임 이즈 안 기모티 파란 네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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